야 이거 먹지마 이건 좀 드린거 같애 맨 마지막에 제일 큰걸로 한다네 아 그거 해야지 형 그거 인사해 응 야 여기서 끝 뭐여 안녕하세요 귀여워 써먹어야지 저기 앞에 뒷저장에서 있던 귓고양이야 야 큰거 먹었으면 완전 큰거 나 근데 아빠 나중에 찍어줘 야 뭐야 이거 너무 길다네 좀 안돼 나 나